여러분 백종원님 분식집 오픈한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한 6, 7개월 전쯤 용산에 있는 홍콩반점 내에 테스트 매장으로 오픈했는데 맛이 안정화되며 리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최근 경남 진주에 2호점을 오픈했다기에 지금쯤이며 리뷰하기 괜찮을 것 같아서 1호점인 용산으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용산은 홍콩반점 내에 홍콩분식이 샵인샵처럼 운영되고 있어서 키오시크에서부터 홍콩반점, 홍콩분식으로 나뉘어져 있고 용색을 받는 곳 또한 홍콩반점, 홍콩분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은 구분 없이 착석 가능하더라고요. 대표 메뉴에는 짬뽕떡볶이, 로제짬뽕떡볶이, 트러플크림 짜장떡볶이가 있고 사이드 메뉴에는 수제 똥땡이 튀김, 오란 달달 만두, 바삭김치치즈 주먹밥과 같은 특이한 메뉴뿐만 아니라 어묵, 만두, 김말이 등 베이직한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다양한 음식을 맛보기 위해 풀코스 세트로 주문했고 떡볶이에는 중국당면과 계란토핑도 추가했어요. 아 그리고 홍콩반점을 왔으니 짜장면까지 같이 주문했습니다. 떡볶이! 잠시 후 메뉴가 나와서 음식을 받아왔고요. 메뉴 비주얼부터 쓱 훑어보자면 시그니처 짬뽕떡볶이야, 오란 달달 만두, 수제 똥땡이 튀김, 바삭김치 주먹밥, 그리고 추가 주문한 고추 짜장까지입니다. 저는 먼저 짬뽕떡볶이부터 먹어봤는데 먹자마자 불량이 은은하게 퍼지다가 달달한 짬뽕베이스 양념 맛이 느껴지니 마치 볶음짬뽕을 먹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메인 메뉴가 짬뽕떡볶이라고 했을 때는 좀 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먹어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제가 먹어본 짬뽕떡볶이는 대부분 떡볶이 양념에 짬뽕떡말을 더해 짬뽕의 분위기만 낸 듯한 느낌이었다면 이 짬뽕떡볶이는 정말 볶음짬뽕이 떡볶이가 된 마냥 훨씬 더 주먹풍의 맛이 잘 살아있었고 또한 불량도 맛도 너무 인위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아서 퀄리티가 더 무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더 맛있게 느꼈던 포인트는 바로 떡이었는데 떡 자체의 퀄리티가 괜찮아서 양념 맛을 떡이 더 잘 받고 잘 살려준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디 떡을 쓰는지 어떻게 조리했는지 궁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묵맛은 무난한 편이었고 중간중간 오독오독 씹히는 무기버섯의 색감과 다양한 채소까지 기본 구성이 다양하니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서 떡볶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애초에 떡볶이가 오리지널 떡볶이가 아닌 짬뽕떡볶이다 보니 메뉴 자체에서 오는 호불호는 있을 거라고 예상해요. 떡볶이보다 짬뽕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특별함은 아니기 때문에 이집떡볶이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메뉴입니다. 그리고 만약 홍콩 분식에서 떡볶이 드실 분들은 중국 당면 사리는 필수적으로 추천드릴게요. 그동안 먹어본 중국 당면에 비해 면적도 크고 두께감도 더 있는 편인데 쫀득쫄깃한 색감까지 너무 잘 살아있어서 달달한 볶음짬뽕 스타일의 양념과 정말 찰떡이었습니다. 마치 또 하나의 종합요리를 먹는 듯한 느낌이라서 만족도가 높았어요. 여러분 홍콩 반점에서 고추 짜장 드셔보셨나요? 저는 원래 칼칼한 걸 좋아해서 고추 짜장을 즐겨먹는데 미지점이 유독 맛있게 잘하더라고요. 고추기름의 풍미가 느끼함을 싹 잡아주어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홍콩 반점은 기본 짜장면보다 고추 짜장이 더 맛있으니 꼭 고추 짜장 한번 드셔보세요. 떡볶이! 그리고 이번엔 수제 똔땡이 튀김 이름부터 궁금했던 튀김을 먹어봤는데요. 튀김보다는 핫바 같은 느낌으로 기름의 고소한 맛이 도드라지는 메뉴더라고요. 비슷하게는 동그랑땡 맛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고 떡볶이랑도 무난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오란다 처돌인 제가 가장 궁금했던 오란 달달 만두인데요. 비주얼만 보고는 조청의 튀김만두, 오란다, 호박씨를 버무려낸 메뉴라고 생각했는데 먹어보니 그냥 조청이 아니라 달달 꾸덕한 간장 베이스의 양념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만약 달기만 했으면 좀 심심하다, 맛에서 특색이 있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는데 달달 꾸덕한 간장의 풍미가 느껴진 덕분에 뭔가 요리를 즐기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만두는 소에 당면만 들어있는 일반 튀김만두인데 바삭한 식감이 살아있었고 알랄이 올라간 오란다 역시 너무 딱딱하지 않고 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바삭하여 먹는 재미를 더해줬습니다. 다만 떡볶이 양념에 찍어 먹으면 너무 투머치한 느낌이 강해져 각각 먹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바삭김치 치즈 주먹밥은 김치볶음밥에 치즈를 넣어 기름에 튀긴 메뉴로 특색이라며 겉면을 바삭하게 튀겨 표면을 먹으면 마치 철판에 눌린 김치볶음밥 누룽지를 먹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앞서 먹었던 수제 똔땡이 튀김이나 오란 달달 만두에 비해서는 특별하다는 느낌은 좀 덜했지만 가장 대중적인 호불호 없는 맛으로 그냥 먹어도 떡볶이에 찍어 먹어도 정말 맛있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백종원님이 만든 분식집 홍콩분식의 다양한 메뉴들을 낱낱이 파헤쳐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기대보다도 메뉴의 독창성과 퀄리티가 좋아서 맛도 있었고 재미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가벼운 맘으로 한 번쯤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다음에 더 맛있는 떡볶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